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거짓의 언어 기만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는 그냥 이쪽 펴주세요 네 됐습니다 한국사회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한국사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아까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 그 말이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비판적인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 언어의 기만성은 분단에서 오고지요 분단에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38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판문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도라산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머릿속에 와 있어요 우리 가슴속에 와 있고요 우리가 쓰는 모든 기만의 언어속에 분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어를 발화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단이 와 있어요 한국인들은 거의 자동적인 자기검열 기계들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자기검열이에요 이걸 저는 60년 동안 해와서 이제는 자동기계에요 말을 할 때마다 제 뒤통수는 굉장히 바빠요 검열하느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와 사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국가가 완전히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모든 국민이 포획되어 있는 그러한 체질을 가진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진국가 중에서 한국 분야 노벨상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보셨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왜 그렇게 해서요 자기를 늘 검열하는 게 자동화되어 있는 인간이 무슨 학문을 가겠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상상력을 하는데 이걸 넘으면 안 돼 정치적 유토피아를 상상하는데 이걸 넘으면 안 돼 그런 교육을 60년 동안 받은 자가 무슨 정치적 상상력을 하겠어요 무슨 사회적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겠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인들은 이 통상적인 억압상태 기만의 언어가 지배하는 포획상태에 있는 걸 인지를 못해요 국가구입보안법이라고 하는 분난이 남겨 놓은 너무나 끔찍한 이러한 악법을 이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분단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저기 38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한국인들처럼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할 능력을 박탈당하고요 이 분단체제가 우리에게 새겨 놓은 기만의 언어를 그냥 자동으로 자신의 사유 속에 새겨 놓은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일종의 집단적 불구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분단에 남긴 가장 큰 그러한 상처는 한국인들의 사유체제와 감성체제를 불구화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국가가 빼앗았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일종의 헬조선이라고 해서 헬조선 많이 들었죠 일종의 지옥 중에서도 조선이니까 아주 시대착오적인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회고요 한국 사회는 지금 대체로 성진국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성진국에 비해서 50년 이상 뒤처져 있어요 그걸 몰라요 지금 우리 물질적인 풍요를 상당 정도 이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서구 어떤 사회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 정말 좋은 물건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7월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요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너무 놀라죠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 부인다 가전제품을 사러와서 깜짝 놀라죠 제일 좋은 TV가 어떤 TV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LG 거예요 독일에서 파는 최고가 TV가 LG예요 LG LG OLED라고 하는 그게 가장 비싸요 그 다음에 비싼 게 삼성 TV예요 그 다음에 독일 테레비예요 그룬디시라고 하는 독일 테레비예요 그 다음 미국, 일본, 프랑스를 아예 없어야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나요? 냉장고, 세탁기 다 똑같습니다 한국 게 최고가품이에요 그리고 이 핸드폰 핸드폰도 아이폰과 다음에 뭐예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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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아이폰이 가장 비싼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뒤처져 있지 않고요 심지어 물질적으로,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전히 50년 이상 지체되어 있어요 그걸 한국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함께 지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나라와 또는 그렇지 않은 세계와 비교를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68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차이나 클래스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물질적 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50년 이상 지체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없어서 그렇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때 그 방송 보고 도대체 68혁명이 뭐야? 다들 그랬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68혁명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요? 대부분이 아마 잘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게 저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저는 독일 현대 소설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현대 사회를 잘 알아야 거기서 나온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을 깊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서 석사까지 했는데도 독일에 가기 전에 68혁명인지 몰랐어요 제가 모를 정도는 아마 한국인 대다수가 몰랐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68혁명이 어떤 거예요? 오늘날의 세계는 68혁명의 산물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예 모르잖아요 이게 어떤 혁명인지 왜 이건 모르겠어요? 왜? 분단체제 그러니까 이 분단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한반도를 가르고 있고 우리의 교류를 막고 있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더 큰 것은 정신적으로 한국인들을 불구화시키고 퇴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이루자 라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빨리 이루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통일은 통일 과정에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통일이에요 북한 주민들도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 이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인들은 이러한 기형상태 이러한 퇴행상태를 넘어설 수 없어요 50년 이상 지체되어 있는데도 지체되어 있던 상황 자체를 몰라요 늘 검열을 하는데도 이게 습관화돼서 검열을 스스로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동기계예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헬조선이 된 거예요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겠죠 지옥 같은 사회가 됐고요 동시에 조선이라는 말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조선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체되어 있다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사회가 됐죠 시대착오적인 사회란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시대착오적인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 시대착오성이란 것은 어디서 왔나요 바로 분단으로 인해서 온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 검열 기계가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 전 세계 흐름과 50년 이상 지체되어 있다는 것 6.8혁명의 부재에 의해서 이런 것이고요 헬 이 지옥이 된 것은 왜 그렇겠어요 역시 분단체제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 유일무이한 상황에 의해서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젠가요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요 제가 한 한 달 전에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을 보고 어느 정당에서는 제가 쓴 그 말을 우리가 앞으로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핵심 키워드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불행은 이렇게 우리가 처해있는 대단히 기형적이고 퇴행적인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운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이 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엉터리 지도자들을 계속 연속해서 뽑아내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준은 국민들이 이룩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서요 어마어마한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는 이건 뭐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경탄하는 민주주의예요 한국인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 민주주의를 자신의 당명으로 쓰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정세성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죠 그 정당조차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성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민주당과서도 여러 번 강연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믿을 놈이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거의 다 동일한 형태로 타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룩해 놓은 이 훌륭한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도 사회적 진보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민주주의를 이뤘고요 또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물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일으켰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런 나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성취를 했는지 이걸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회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도적 조건은 뭐겠어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민들이 연대하고 참여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또 물적 조건은 뭐겠어요 경제적 풍요죠 엄청난 경제적 풍요로 우리가 쌓아놨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사회적 지옥으로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거죠 불가사의한 나라예요 불가사의한 나라 한국이란 나라 그래서 특히 제가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냐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냐 그렇게 경탄을 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저를 독일드롭 연구센터에 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가끔 소개를 안 해줄 경우도 있어요 독일드롭 연구센터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센터예요 이게 독일 정부가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됐는데요 통일된 이후에 전세계 주요 연구소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1호가 하바드 대학이었고요 2호가 위스컨신 3호가 조지탐 4호가 버클리 전부 미국 대학이죠 미국 대학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몬트리오 캐나다 대학 둘을 선전해서 지원했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아시아로 확장한 거예요 아시아 1호는 어디에서 도쿄대학 1호였고요 2호가 어딜가요 베이징 대학 베이징 대학 이 흐름으로 봐선 3호는 서울대학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2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안대학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는 세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에 있죠 유럽에는 영국은 캠브리시 대학이고요 프랑스는 파리 대학은 연합 파리 대학이 13개나 있어요 러시아는 상페터스부르크 대학이고요 이렇게 해서 16개국에 21개의 고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게 드린 이유는 여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저는 학자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편이죠 외국 학자들을 정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해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 그게 한국사회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들은 대부분 다 학자들이기 때문에 제일 중시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를 그렇게 넘쳐요 경제성장보다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건 너무나 놀랍다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니 이렇게 하고요 그건 우리가 욕으로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도도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자의식이 부족하다고 봐요 실제로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서 대부분 가장 높이는 게 한국에서 있었던 혁명의 역사예요 4.19 혁명 어떻게 봐나요? 한국인들만 4.19 혁명이 별거 아닌 걸로 알아요 4.19 혁명은 대체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예요 이 정도의 시민혁명 하나라 없으면 별로 혹은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국가가 탄생하죠 우리도 사실 그때 탄생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신생국가 중에서 일어난 첫 번째 시민혁명이 바로 4.19 혁명 그래서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이런 시민혁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고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권력이 있으면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숙한 사람도 나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전통이에요 제가 그래요 지금 프랑스 한번 보세요 폼나지 않아요? 바스티우 광장에 모여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마크로 루이 16세를 기억하라 딱 이랬잖아요 루이 16세 누구에요? 1789년에 루이 16세에 목을 쳐버리잖아요 바로 프랑스의 위대한 혁명의 역사가 프랑스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이게 프랑스란 사회를 가장 정의로운 사회 중의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불이한 행태를 하면 시민들이 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 위대한 시민혁명의 전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국민들은 그냥 피통치자가 되어버렸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고 그러한 무기력의 배후에는 거대의 압락이라고 하는 기득권 정치 계급이 딱 버티고 있어요 두 당은 거의 자리 없습니다 이들이 진보 보수라는 거짓 용어로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70년동안 지배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죠 그걸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등한 나라인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것은 그건 잘 모르겠죠? 어찌 그 정도까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인 것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작년 1월 2일 날 KBS에 샘과 함께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세요? 네 일요일 날 7시에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무슨 생각으로 KBS에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작년 첫 프로인데 아마 그 피디가 약간 불어난 친구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를 걸로 봐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애들이 왜 나를 부르냐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1월 2일 날 첫 프로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 주제죠 지구상의 가장 지옥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주제로 했어요 대한민국 대전은 이러한 나라를 대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새해 첫날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불평등한 나라일까요? 어느 정도로? 예 토마 티켓이라고 있어요 토마 티켓이라고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 저는 이 토마 티켓이가 현존하는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해요 예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주로 경제 불평등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의 교수인데요 그 안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내 월드 이니퀄리티 리포트 2020 작년께 나왔어요 제가 그걸 공고로 읽히는 거예요 그걸 공고로 거기서 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돼있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불평등 자산불평등은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의 평균값 과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의 평균값 그것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한국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의 평균치와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의 평균치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배 100배까지는 안나고요 사실은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한 3배 정도 부의 차이가 난다 그걸 피부로 느끼면 어때요? 엄청난 차이죠 한 3배만 나도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그런 감각을 좀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피켓에 따르면 52배가 난다고 합니다 52배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이 정도 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의 몇 프로가 될까요?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가 우리 국민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양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완전 평등한 사회라면 50%겠죠? 50%니까? 우리는 몇 프로일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보셨어요? 찍었습니다 오오오 보셨어요 너무나 잘 찍으셨네 맞습니다 5%요 5%요 정확하게 5.9%요 왜냐면 5% 정도라고 하면 맞는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하위 50%가 전체 부의 5%를 가지고 있고요 상위 50%가 95%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거죠 어마어마한 불평등 사회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지표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들지는 않겠고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신영전 신영전이라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어요 한양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지금 신영전 칼란드라는 걸 쓰는데 그분이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지표를 하나 소개하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신영전 지금 나오니까 들어서 보세요 35세 이하 그러니까 보통 청년 세대의 기준을 3주일로 5… 6… 3… 4… 4… 5… 4… 5… 1…